최강구의 구, 이른바야 기구한 콘서트 플라시보 프로젝트 가짜 약이더라도 환자가 그 약의 효과를 믿기만 한다면 그 약은 효과를 발휘한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믿음이다 몸은? 괜찮아? 괜찮아 보이냐? 아야 괜찮아 죽기밖에 더 하겠어 말을 해도 또 내가 또 말로 직접 말하면 네가 간질간질하다고 그럴까봐 그냥 편지로 쓴다 고마워 핵이 정말 괜찮은 친구였어요 산다는 게 꽤 괜찮다는 거 알게 해줬거든요 헛된 기대보다 귀한 나무나 바람처럼 날아가 내 맘처럼 날아가 헛된 기도 따위 이제 지워줘 다 coucera 아래이 길굳이 날아가 Shane